동무들 반갑소 동무들 내래 북조선에서 온 탈북자 되겠어 요새 티비를 많이 보는데 티비에서 요새 유행하는거에 뭐있냐 살 살펴보이까래 우리 북조선 언어가 굉장히 유행하는거 같다 무슨 소리냐면 남조선 아스크들이 급식체라는걸 쓰더라고 급식체라는게 뭐이래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깐 굉장히 말도 많이 많다 우리 북조선에서도 급식체 같은 언어들을 굉장히 자주 쓰기 때문에 내래 남조선 동무들에게 북조선 북조선 고등학생이다 아니면 북조선 개그프로에서 이 남조선 껍질새를 어떻게 쓰는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리 뚫고 왔다 이리가 내일 이 성명문을 하나 읽을건데 이 남조선 여러분들은 이 성명문 잘 한번 봐주길 바란다 조선 조선인민국 정국급식체 성명 6월에 우리가 대륙간 탄도로켓을 발사한거 인정 어 인정 그런데 미국이 걸고 넘어지는 부분 개시배 해밭다는 부분 우리를 기만하는거 인정 어 인정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부분 해바 참치 쌈치 콩치 가문의 수치 멍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삼각 사각 오각 생각 11호라는 것을 조작해낸거 시라냐 타규냐 맨규냐 오젓다리 오젓다 공공다리 공공다리 우리 이제 앞자비들의 제재실력에 어 그 무릎을 닥치고 가는 각이다 우리의 연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평양 태평양 건너에 들고 앉아 우리에 대한 무모한 권사적 모험과 비열한 제재책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인거 인정하는 부분 핵 오지는 각 판박 시스템 오칠이 오지게 달달 보름달 스무스 샘 스미스하게 해버리기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UN안전보장기 사회를 도용하여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 차단하려고 하는 부분 이거래할 판박불가 패박캔드 버블진트 캔스탑인 부분 오지고 지리고 레디고 참새가 공무원 회사원 대학원 무릉도원 개막원을 넘어 지적이는 기적이는 하기쓰임 좌로 인정 오로 인정 앞구르기 뒷구르기 옆구르기 풍차돌리기 레알 마드리드 인정 공중재기 새박이오 인정다라 인정다 천대미분의 악랄한 재재결이 십 상 타치 인정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말살하려는 흉악한 속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지리고 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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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니 오징어가 오징어로 들리는 동의 보감 외국사람이 들으면 다 똑같이 들리는 영비 천각 만일 외국이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끊어지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최소 부모님은 부모님 말씀하시길 이보게 김군 육군 해군 공군 장군님도 지리게 인정하는 부분이다 앙느금티 앙키모티 개소리 집소리 잡소리 반소리 운항소리 지리구요 지렸다 오지구요 오졌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수호의 영원한 기지인 병진노선을 더 높이 죽여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해돌지않고 끝까지 갈 법은 산기숙이 인정하는 바이고 스콘발이 인정하는 바이다 뭐 요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실 급식체크 행성이 잘쓰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 각이다 내내 응용력도 좋아 내내 다른 것도 한번 찾아봤어 근데 다른 것도 찾아봤는데 굉장히 오래될 부분이 그리고 별로 재미가 없다 던져버린다 우리 급식체 보니까 뭐 뭐 뭐 지리는 부분이다 영비 어쩐가 뭐 이딴거 하고 앉아있는디 그리 잘 모르겠어 그 급식체는 그런게 급식체인거 같기도 하고 내리 생각하기에 뭐 앙키모띠 이런거 하고 앉아있는디 앙행모띠 아니면 뭐 앙탄도띠 이런거는 어쩔까 아니면 뭐 앙혁명띠 뭐 이런거 그리고 뭐 앞구르기 인성 뒤구르기 인성 구로인성 좌로인성 이라는데 우리 복주선에서는 앞구르고 뒤구르고 좌로구르고 구로구로구 그런거 할 필요없다 그냥 이렇게 인성하면 된다 혁명적으로다가 인성한다 그러면은 다 끝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내리 왜 이거를 굳이 뭐 굴러다니면서 인성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그 이 영상보면서 사람들이 또 생각할거는 말이지 어 저놈아이 쓰고 옷도 똑같고 머리도 똑같고 각도도 똑같고 저놈아이 쓰고 한 번에 여러개 찍은거 아니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니야 응 내내 그 가안에 숙옥옥하듯이 그 영상 찍어내기 때문에 이 옷 갈아입기도 귀싼거 말이야 그래서 한 번 찍을때 요렇게 찍는다 거의 여러분들이 인성해야 되는 부분 각이다 응 오늘은 이 타복사가 바라보는 식채에 대한 식채에 대한 나의 소견이랄까 뭐 그런 어 그런 의견 같은거에 딱 이거 보는데 참으로 재밌는 부분들 많더라 그 SNL SNL의 권영수가 그 설형 설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강사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유튜버 있지 않아요? 장비추 하 장비추 그냥 말발이 오지고 지리고 오지고 지리고 오징어다이야 하 어떻게 그렇게 말발을 잘 찍어야 되는지 진짜 혁명적으로 다가 내가 존경하는 부분이다 나도 그 그노마아이틀처럼 말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하고 싶은데 거의 잘 안 된다 어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잠 먹으러 갔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갖고 오랜만에 복도 쓴 ASMR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해 하실 수도 있다 당황해 하시지마 고객님 당황 나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뭐 이런게 위스퍼링하니 같네 이런게 위스퍼링했지 여러가지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어 줬으면 좋겠어 그 내래 영상 올리는데 이런 부분이 바뀐다 이거는 좀 좋다 이거는 좀 뭐다 이런 것들 많이 댓글 달아주고 그리고 내래 그 이 영상이 아마 금요일날 올라갈 거론 예상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토요일날 나의 보드와 함께 이태원에 간다 이태원에 가서 할로윈 파티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날 나를 보거나 하면 반갑게 인사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여기서 내 친구를 얘기하는거는 또 또 그 친구 가 또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 페이북에 뭐 이런 것들 여러가지 올리는 친구인데 같이 할로윈 파티하면 여러분들이 반갑게 맞아줬으면 좋겠어 뭐 오늘은 이 정도 위스퍼링으로 끝내도록 하겠어 점점 더 길게 점점 더 재밌는 것도 연구해서 올테니까네 다음번에 만나자 야 잘 자라 빨리빨리 자라